어릴 적 요타에게는 쿠로네코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함께였으며 반미되면 같이 별자리를 보곤 했었는데요 우주인을 만난 적이 있다고는 쿠로네코의 말에 요타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고 이를 증명해보겠다며 쿠로네코는 요타를 데리고 어디론가 향했는데요 그곳에서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지금 요타는 쿠로네코의 말을 믿어주지 못한 미안함과 그녀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오래된 천문대사 외계 생명체에 대한 것을 찾고 있었고 나사에 들어가기 위해 많은 시간을 공부해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타는 쿠로네코와 모든 것이 닮아있었던 그녀가 신경쓰였고 그녀가 정말로 쿠로네코인지 확인하기 위해 엄청난 짓을 벌여주는데요 그리고 그날 오후 야외에서 하는 수영수업에서 사건이 발생하게 됐는데 야외에서 하는 수영수업에서 사건이 발생하게 됐는데 사고는 기적적으로 피할 수 있었지만 요타는 그것을 쉽게 믿지 못하였죠 그리고 그날 밤도 역시 요타는 천문대에서 외계 생명체에 대한 단서를 찾고 있었는데요 쿠로아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쿠로아는 죽기 싫으면 오늘 이곳에서 절대로 나가지 말라고 충고하며 돌아갔지만 그 다음 날 잠시 후에 이렇게 말하는지 잠시 후에 전에는 바지에 도착해 보기엔 전원을 외쳐서 10시 이후에 아아악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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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진짜 미화이 아아악 아악 프로아의 말을 믿어보고 싶었던 요타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천문대 밖으로 나왔고 이제는 정말로 신기한 힘을 사용하는 그녀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사실 생체 실험을 당하던 실험체였고 연구소의 사고를 틈타 도망쳐온 것이었습니다. 요타는 그런 그녀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자신과 다른 세계 살고 있는 그녀에겐 다가갈 수도 없었고 그녀 또한 바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프로아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럼,村上. 요타는 쿠로아의 물리적인 힘에 의해 쫓겨났지만 역시 그녀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네. カナちゃんは魔法使いになるための実験で 요타는 그녀들에 대해 깊게 알게 되어버렸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발을 들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그녀들의 생활을 도와주기로 결심하는데요 때묻지 않은 순수한 그녀의 모습에 요타는 그녀가 크로네코이길 바랬고 아니라 하더라도 왠지 모르게 그녀에게 끌려갔죠 그리고 그의 호의에 크로아도 조금씩 그를 따르게 되는데요 하지만 크로아는 다음날 학교에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 크로아가 모습을 보였는데 크로아는 상처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고 다시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집을 다시 찾아가게 되는데요 크로아는 그와의 약속 여름합숙에서 함께 바다에 가기 위해 매달 남지 않은 약을 몸이 버티시는 최대한 먹지 않으며 정말로 생존만 하고 있었고 남아있는 약으로는 여름합숙은 커녕 이제 일주일도 살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바다에 가기 위해 중심이 보다 그녀들은 절망적이었지만 아직 수단이 없는 것이 아니었는데요 루타는 한번 본 것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언젠가 본 적 있었던 약의 식별 번호만으로 약이 어느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장의 세큐리티를 무력화하기 위해 그녀들은 함께 탈출한 친구에게 연락하는데요 하지만 카나가 그들이 죽는 예지를 보게 되는데요 어찌됐든 그녀들은 내일이면 죽기 때문에 공장으로 향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장에서는 역시 탈출한 그녀들을 잡기 위해 추격자가 되기 중이었는데요 하지만 카나의 예지대로 크루아는 놈에게 당해버렸고 하는 수 없이 마지막 방법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적은 1분 전후로 시간을 되감았고 MP가 뻥나며 더 이상 마법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을 돌이키기 전에 기억은 적에게만 있었기에 루타와 크루아는 적이 혼자서 뻗은 것으로 보였고 루타는 그녀가 크루아네코라는 결정적 증거를 못 본 것으로 됩니다 그리고 임무 실패한 그녀는 죽음이라는 형태로 입마금당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천문대로 돌아온 그들은 반쯤 죽어가는 카나를 보게 되는데요 카나가 죽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카즈미가 하나밖에 남지 않은 약을 반식 나눠 먹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크루아는 전적으로 루타에 심해하게 되었으며 그에게 어떤 물건을 건네어주게 되는데요 한편 실험체를 놓친 연구소 쪽 인간들은 무언가를 꾸미고 있었죠 며칠 뒤 코토리라고 하는 여자애가 천문대를 찾아오게 되는데 그녀는 명백한 D컵 이상의 거유 그녀는 명백한 능력자였었죠 코토리는 자신도 연구소에서 도망친 생존자라고 했지만 그들은 그녀를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추격자라고 치기에는 코토리의 능력은 보잘것 없었고 영양분이 머리가 아니라 미드로 가고 있었죠 그리고 도망친 코토리를 죽이기 위해 연구소에서 이번에 진짜로 추격자를 보내왔는데요 자신의 몸을 던져서라도 친구들을 구하려는 코토리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더 이상 코토리를 의심하지 않으며 동료로 받아주었죠 그렇게 진사제 두 상대로 4명이 의지하게 되었고 약은 이제 한달분도 남지 않았는데요 료타는 의약에 대해서는 빠삭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삼촌을 찾아갔고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으며 이윽고 그의 협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의 협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료타의 도움으로 살아갈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목숨을 걸고 자신들을 도와주는 그에게 모두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일들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죠 료타는 계속해서 방법을 찾으려 했고 결국 남은 단서는 크로아에게 받은 단말기였는데요 누가 봐도 그 지도에 있는 것은 그녀들의 적이었기 때문에 료타는 그 장소로 혼자 이동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고 오히려 꼬리만 잡히게 되었죠 그녀의 일행은 료타를 몰래 따라왔고 그를 위계에서 구해줬죠 그리고 그녀들의 능력을 본 형사들 때문에 일이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나나미라고 불리는 이 소녀의 능력은 눈을 마주친 상대의 기억에 대해 간섭할 수 있는 것이었고 직접 눈을 마주치지 않더라도 활용 방법이 많았던 이 능력은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좋은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나미는 능력을 사용해서 손쉽게 료타에게 도달할 수 있었는데요 나나미는 그의 기억 속에서 자신이 이 세상에서 혼자 살아갈 방법을 몰래 얻고 도망치려 했지만 자신의 능력을 완벽하게 꿰뚫어본 료타를 그냥 둘 수 없었죠 하지만 한 번 본 것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았던 료타는 나나미의 능력이 통하지 않았고 그녀가 탈출한 소식을 천문대에 있는 모두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은 나나미도 자신들이 보호해야 할 동료라고 판단했고 다시 한 번 더 나나미와 만날 계획을 세웁니다 그녀들은 나나미를 설득했고 그녀에게 장착된 원격 장치를 해제하기 위해 천문대로 향하게 됐는데요 나나미는 제가 죽을 때까지 다 죽을 때가 없는데 나나미는 절대忘れない 하지만 나나미의 도망을 눈치챈 연구소가 그녀의 생존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나나미는 죽기 전에 그녀들에게 자신의 기억을 지웠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존재를 기억하는 것은 루타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도망친 그들을 계속해서 놓친 연구소는 드디어 최종병위를 꺼내려 하고 있었죠. 발키리아는 반물질을 사용하는 최강의 능력자였고 그런 그녀를 감시하기 위해 여러 명의 능력자가 따라 나왔는데요. 살아남은 것은 하츠나라고 하는 회복 능력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츠나는 그녀들의 거주지인 천문대로 향하게 되는데 시체놀이 하나만큼은 존나게 리얼하게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날 저녁, 하츠나는 루타가 정말로 믿어도 되는 사람인지 확인해보려고 하는데요. 아시겠지? 아시겠지? 진짜 왔습니다. 아? 私の魔法は再生。ここから落ちても死なないから。 馬鹿言うな! 落ちても死なないとか、この状況で誰が信じるか! いいか。たとえ二人で落ちても、この手だけは絶対に離さない! 考え時間はない。2回振って反動をつけて、3回目でお前を飛ばす! ちょっ! あっぶね! 村上君!大丈夫か!? カナちゃんが村上君が落ちて死ぬ様子を見たから。 それにしても信じられない。 あんな人間がいるなんて。 あっ… あっ… あたし… あたし、君のこと好きかも。 あたし、君のこと好きかも。 あなた、あたしに散々ひどいことしたよね。 あたしが怖くないの。 くてえ、あなたに仕返しをしたくてたまらないこと… あたしがあなたに仕返しをしたくてたまらないこと、知ってるんじゃない、 あんなに仕返しをしたくてたまらないこと知ってるんでしょacamと何だろう? くん… それぐいども当時へ黒暴い状態で。 生きていた わあああああああああ ごめんなさい え? 子供の頃の思い出全部 私は何も覚えていないの そんなのいいんだ お前と初めて出会った日のことから毎日遊んだこと 出かけた場所 話した会話 俺は全部覚えてる だから 一緒に欠けた記憶を埋めていこう リストレステリーで 何人に迷ってくるぞ 俺はここから来るぞ みんなに来ろ づくね はい あなた誰 私は何だって ごめんなさい ごめんなさい クロアカがありません 1107番は コトリ 次はこの手だ ああ はあ 그와 동시에 나나미의 인격이 나왔는데요 루타는 크로아의 각성 방법을 알게 되었지만 성공 확률이 너무나도 희박했기 때문에 할 수 없었죠 그리고 발키리아가 그들에게 막타를 갈기려던 그때 아 아 왜 여기가 알았지? GPS 정보가 되었죠 그 전기의 전기의 전기가 들어갔어요 그럼 1107번은 여기에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츠나는 자신이 처음으로 반한 남자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희생에 그를 구하게 되죠 하지만 눈앞에 있는 그들은 최소한 아구는 아니었는데요 치워야 할 적이 갔다면 협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죠 그리고 밝혀지는 그녀들에 대한 진실 그들이 마법사라고 부르는 그녀들은 드라실이란 생명체를 키우는 그릇이었고 수천분의 1의 확률로 드라실이 부하하면 강력한 힘을 가진 그라네가 되는데 연구소의 사람들은 이 그라네로 새로운 인류를 만들려고 하고 있으며 지금 코토리의 안에는 부하 직전에 그라네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에 관계가 일치한 그들은 함께 연구소의 만행을 막기 위해 그들이 있는 곳으로 향하는데 그라네의 부하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라네의 숙지였던 코토리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 그들의 계획을 조금이나마 틀어지게 만들었죠 한편 쿠라 일행도 그들과 만나게 되는데 연구소의 何で猫にこだわるんや! あなただけは助けたいもん どうして私が猫にこだわるか? 当然でしょ?妹なんだから ガソメ! アホ!顔上げんか! もうお前しかほらん!お前がやらんで誰がやるんや! さあ行け!行くんや村上! 全員始末しろと言ったはずだ そいつは失敗の出来損ないだ 生きる資格などない で…でも… もういい そこにおろせ 私がイジェクトする うわ! よたが 이곳에 와도 전력적으로는 변함이 없었고 자신의 남자를 구하기 위해 クロアの 희박한 확률의 모든 것을 걸어보게 합니다 覚醒した… クロアのほかに見つけた… そんな… あたしの魔法が… 私の魔法が… クロアの… 僕の魔法が… 隠れと… 記憶が戻ったのか!? うん… 思い出した… 子供の頃… リョータと遊んだことも全部… アーキリアへの 힘을 능가했으며 모든 악의 근원を 뿌리쳐 뽑을 수 있었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발키리아는 모든 것을 무려 되돌려 버릴 엄청나게 반물질 복탄을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프로아는 자신의 언니를 막기 위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모든 걸 버릴 각오를 하였죠 작성한 프로아는 언니보다 강했기 때문에 죽지는 않았지만 언니와 한 합을 겨루기 위해 엄청난 것들을 잃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한평생 불행하기만 했던 그녀들에게도 드디어 자유가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극악의 불행일대였습니다 미쳤습니다 노은우 qui